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볼까에 대한 고민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차례차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팀장님 오늘도 이슈에 따라 움직인 건가요? 지금 보니까 중국증시랑 좀 연동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증시가 2% 가까이 올라가니까 좀 더 반동을 주고 밀리니까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반동을 주고 그거는 이제 그냥 드러나 있는 현상이고요 안에 보면 종목별로 완전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죠 어제 미국증시가 그랬거든요 미국증시도 그 전날 언택트 대형기술주들이 급등을 했다가 뭐 또 어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빠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폭등을 하고 오늘은 또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죠 그럼 또 다시 언택트로 가나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바뀔지 아 지금 오늘 우리나라 주시장도 보면 어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밀렸다가 그다음에 2차전지 업종들도 밀렸다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또 반동을 주고 네 맞아요 지금 뭐 요동성에 의해서 돈의 힘으로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철강, 비철금속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제 은가격이 6% 폭등을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일부 종목들,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갑자기 은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제 그쪽도 돈의 힘으로 그쪽이 또 들어올랐구나 이래서 올라간 건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금보다는 이제 은 쪽으로 사람들이 좀 많이 시선이 좀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금가격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9년 넘게 이제 초골체로 경신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은이라는 게 좀 어떨 때는 안전자산 어떨 때는 이게 또 산업재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업재료도 많이 쓰면 되고 금과 비슷한데요? 금보다는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은이 그래서 보통 경기 판단이나 이런 거 할 때 금하고 은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 금, 은 비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은이 이렇게 급등한 걸 보면 그래서 산업재정목들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설령, 설령 걔네들 말대로 이제 올 하반기에 파우치 소장도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이라는 거는 예방 차원이 약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까지 전달되기에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중요한데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백신 얘기만 요즘에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치료제가 더 선제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와줘야만이 일단 뭐 우리 뭐 독감 걸리거나 신종플로 좀 의심스러우면 그냥 타미플로 먹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이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일상생활에 의미가 없는 그 생활하는 데 의미가 없는데 백신만 가지고는 뭐 그리고 또 이게 100% 다 이제까지 인류가 바이러스를 정복한 거는 그 천연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나머지 뭐 비염관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게 다 100%는 아니고 그냥 같이 더불어 사는 바이러스가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90 몇 프로 95% 뭐 이 정도 선이라서 일단 그 정도만 나와줘도 좋은데 그 이하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일단 백신 관련된 내용들 그 약품들도 보면 항체 바이러스가 좀 줄어든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일부 부작용이 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지금 그냥 보아권에서 동락을 보여요 큰 의미 없이 그냥 종목별로 시장 방향성보다는 움직임 그리고 또 이게 외국인 선물 동향하고 또 거의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시장이 지금 현재 뭐 똑같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 항상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주식 시장 안에 있을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좀 강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뭐 나왔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래량이 극감을 해버리고 이 자금들이 대부분 다 주식 시장이나 또는 해외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국내 뭐 증권사는 FX 거래에 맞은 그거 중단시켜버렸잖아요 너무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자금 쏠림이 너무 심해지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뭐 그런 것들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자금 쏠림이 너무 이제 몰려가니까 또 이번에 듣게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의 쏠림 현상인 종목별로도 있고 금융시장 내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주식이군요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